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번에 그 옆에 예뻐지는 법 동영상에서 그 상암면부에서는 이 안화상 윤기와 그 이마면이 중암면부에서는 하늘색선의 콧등 높이가 그리고 하암면부에서는 파란선의 통라인이 옆태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빨간선의 입구조가 돌출이 되어 혹은 이 노란선의 화살표 길이가 짧아서 발생하는 팔자 꺼짐과 그에 병합하여 발생하는 팔자주름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 옆 팔자 부분이 좀 꺼져서 필러 몇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필러가 위로 올라갔는지 그 위에 살이 두퉁하게 튀어나와서 도리어 팔자 부분이 더 꺼져 보이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자주름 필러를 빨간 삼각존 부위에 맞았는데 빨간 부분이 윤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 점선 원 부분에 볼살이 윤기되는 이유는 여기 중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팔자필러를 맞은 것이 피부 아래에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여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에 원인은 빨간 삼각형의 팔자주름 피부는 늘어나지 않는 피부이고 노란 점선 원의 피부는 잘 늘어나는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풍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풍선의 목 부분하고 몸통 부분이 있는데 제가 풍선을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불게 되면 이 목 부분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이 몸통 부분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목 부분에 늘어나지 않는 피부가 팔자주름이고 여기 늘어나는 피부가 이 볼 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은 팔자주름과 왼쪽과 같은 팔자 꺼짐을 간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이 발생하여 주름이 지는 팔자주름의 경우엔 이와 같이 처진 살을 위로 당기는 안면 거상술로 팔자주름이 호전이 됩니다만 이와 같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동양인들에게 비교적 흔한데요 이러한 팔자 꺼짐은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닌 골격적인 이유인데 이빨이 붙어있는 치조골이 돌출된 정도보다 팔자주름이 있는 뼈 이는 코 옆을 눌러보면 만져지는 부분인데요 이 노란 막대기보다 빨간 막대기가 더 꺼져 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팔자주름 부위에 꺼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꺼짐에 의한 팔자주름은 입돌출과 팔자 꺼짐의 단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리프팅 같은 방법은 병인에 따른 치료법이 아님으로 효과가 한정이 되겠고 꺼진 빨간 막대기를 전방으로 융기시키는 귀족수술이나 고양이 수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오른쪽과 같은 팔자주름은 육질의 처짐이 원인이며 왼쪽과 같은 귀족 꺼짐은 골질 즉 원인이 전혀 다른 점임을 간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얼굴에서 팔자주름이 보여지는 것은 동양인의 특징적인 치조골 돌출과 귀족 코 옆 꺼짐의 골격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팔자주름 없애기를 하는 데 있어서 리프팅보다는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등으로 꺼짐을 융기시키는 방향이 적절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영물의 경우엔 빨간 막대기 뼈 부분에 위치한 보영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겠습니다만 팔자필러나 귀족필러의 경우 빨간 부분에 들어간 필러가 노란 부분의 뽀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고 귀족 보영물이든 팔자주름필러든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꺼진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코끝은 콧기둥에 잡혀서 전방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콧볼이 빨간 방향으로 퍼지게 되겠습니다 즉 코바닥이 융기됨으로써 콧볼이 퍼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 콧볼 축소술로 줄이는 것보다는 귀족 꺼짐이 융기되는 파란 화살표보다 더욱 콧볼을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높이면서 콧날개 모으기를 하게 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콧볼 성형과 귀족 수술을 동시에 수술하는 저희 병원의 패키지 성형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하골의 꺼짐으로 인한 팔자주름은 이렇게 서양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빨간 부분을 노란 부분으로 융기시킨다고 한다면 인중 길이가 더욱 길어져서 일명 원숭이 이상이 되는 또 다른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과 팔자 꺼짐의 간별점 즉 그 주름의 경우는 육질과 관계가 있고 노화로 인한 영향이므로 이렇게 안면거상술의 효과가 있겠고요 팔자 꺼짐의 경우는 치조골의 돌출과 상하골 꺼짐의 상관관계의 골격성 성분으로서 필러, 지방식 혹은 귀족 수술 등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